코스튬 자랑한다고? 코스튬 자랑한대요 이게 뭔 코스튬인데? 저게 뭔 코스튬인데? 저게 왜? 저게 왜? 모모노기 아스타? 머리스타일이 그 체리베리망고 형이 좋아하는 AV배우 닮았는데요 아 그거야? 그렇구나 아니 제가 체메방 형한테 진짜 아 진짜 이형 아 제가 입을 삼가할게요 아 진짜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거 말 안할게 특별히 제가 한번 참아드립니다 여기서 저한테 원코인 안당해주시면 비밀 풀거에요 진짜 원코인 당하세요 딱 진짜 한판이라도 저를 이길시 정보 풀겁니다 딱 여기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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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연스러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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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포 포 포 포 포 포 포 포 포 이거 카운터 안 나지 안 나면은 이거 카운터 안 날씨 비밀 풉니다 빨리 카운터 나세요 카운터 카운터 안 날씨 비밀 폭로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카운터 나세요 빨리 오 오 지금 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형 형 오 오 오 오 오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거 저 이기실라 그러네 이상하네 한번 어 너 폭행 한번 가요 아 아 이 형님이 되게 지금 진지하게 하시네 그럴 때가 아닐 텐데 에? 형님 아 형님 잠깐만 아니 이거를 그냥 가겠다고? 이걸 그냥 가겠다고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걸 이겨버리시네? 우리 채배망 형님이 이 그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막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? 잘못된 일로 유튜브 되고 이러면은 자긴 절대 보지 않는다 자기는 좋아하는 연예인 그냥 좋아할 뿐이기 때문에 진정한 팬심으로 그런다 하길래 어 이 형 진짜 참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형 모모노기카나 좋아하시죠? 하니까 어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 그래요? 많이 보셨어요? 하니까 아 근데 자기는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어 자기는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모노기카나의 이 외모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를 보지 않았대 AV 배우지만 네 보지 않았대요 아 그래서 아 그러냐고 어 근데 어 형님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저한테만 딱 얘기해달라고 딱 하니까 번호가 딱 나오더니 아 이 작품은 근데 볼만하다고 이 작품 명작이라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름을 보니까 아이 모모노기카나야 아 그래서 형 아 이런 거 안 본다며요 좋아하는 그냥 어 그냥 좋아할 뿐이라며요 하니까 아 아니래 이건 자막도 있고 아 자기가 에 자기가 뭐 어 그 뭐냐 본 다음에 뭘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바지를 벗어도 바지를 다시 입게 되는 명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제목을 봤거든 여기까지 할게요 제목 그거 제가 폰번 말하면 어이 형님 그 에 오케이 앞으로 그 이미지 살아남으실 수 있겠어요 진짜로 자 여기서 원코인 당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코인 당하세요 그거 제목이랑 내용 풀잖아요 그거 짱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서 원코인 당하세요 모든 것은 실력이에요 세팅도 실력 운도 실력 입질도 실력 모든 것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에이 이게 바로 협박테켓 어 아 지금 반항 반항을 하시고 계시네요 또 아 아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음 이상하네 어 형님 때리면은 앞에 첫번째 스펠링 들어갑니다 지금 카카오톡 대화방 어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에 뒤져봅니다 어 어 어 이거 죽이면 죽이면 첫글자 공개 갑니다 그렇지 오케이 첫번째 글자만으로도 위험하거든 좋았어 자 하단 하단 막으면 안돼요 하단 하단 용차까지는 봐드릴게요 하단 하단 용차까지 봐드릴게요 하단 오케이 오케이 확정타 굿 이길수가 없지 오케이 자 이거 뭐 저 레이지아트 쓰라고 체력 만들어주시는거죠 어 아니 사람이 야동 좀 부고 즐길수도 있는거지 약점점장 오 아 중요한건 뭔지 아세요 체리베리 야동님 우리 형님이 그냥 그냥 야동을 봤다 그러면은 아 그래 뭐 남자 야동 아 못하나 근데 근데 우리 체배망 형님은 자기는 그런걸 보지 않는데 특히나 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서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이나 뭐 좋아요 하고 하는데 어 안봤다고 그렇게 부정을 했으면서 이게 명작이라고 자막까지 있다고 나한테 추천을 해버리면은 어 어 이거는 안되겠군요 어 형님 슬슬 딜케 하시고 백댓시 음 최대한 박빙인척 연기해주시는거죠 이거 보고 막지 마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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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안났어 아 형님 열심히 하셔도 돼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뭐 점수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여가지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어 어 어 어 하이 짜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하하하 청원 감사합니다 왔다 우리 형님 여기서 남자는 말을 세 번 바꾸는 법이에요 자 밀으세요 자 미세요 안 밀면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번호 하나 오 자 하나 더 말하면은 그 제목이 퍼집니다 그렇지 자 죽으세요 깔끔하게 밀어 어 어 어 깔끔하게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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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살로 귀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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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콤보 연기 아 작업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아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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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케 있는 기술로 어 오케 오케 어어 아 무슨 연기를 보여주려고 와 또 무슨 연기를 보여주려고 하단중단 이지거는척? 위험한데 이거? 어 약간 저 약간 삐끗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입에서 그 제목 그 어? 나올 뻔 했어요 어 이거 한마디만 딱 던져도 어떤 취향인지 다 들킬텐데 어어어? 어어어? 안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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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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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시고 어 살려주시고 어어? 카카오톡 킵니다 대화창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대화 대화창 들어갑니다 자 카카오톡 킬거에요 중.. 자 가만히있으 잠깐만 카카오톡 어 재현 딱치고 어? 이거 어디있어 딱 오케이 여기 대사가 카톡 내용 형 네 까먹음 하니까 물음표 품번이라도? 누구요? 그 칸나? 아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는 너무 보지 않습니다 자 점점 더 밝혀지고 있어요 점점 더 밝혀지고 있어요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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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르세요 자 더 말하기 전에 미르세요 좋았어 좋았어 어헤에헤에헤이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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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오오 어 여기 정리해둔 사이트가 있고 얼굴이 안타까운 ?", 어얼어옘어 오케 오케이 여기까지만 공개할게요 자 마무리 단계 들어갑시다 마무리 단계 들어갑시다 제가 지금 대화창 켰다는게 느껴지실 거에요 오케이 흐흐흐흐 오? 품불을 때리려고 하시네 안되지 안들지 안들지 그렇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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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지 안들지 오! 자 이거 맞으세요! 아니 아니! 공개합니다! 오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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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깔끔하게 쓰자쿠 제가 그래도 예 요새 철권방 다들 컨셉 하나씩 있는데 뭐 예 저같은경우엔 딱히 그쪽은 없고 그냥 날먹정돈데 우리 배망룡님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하하하하 아 10위의 환전부금 아 환전부금님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